또박, 조사! 카리! 스톱! 김과장? 김과장? 조사장입니다! 이게 딘딘이래요? 딘딘이야? 딘딘이 불렀어요 김과장을! 가져야 돼! 가져야 돼! 김과장을 마칩니다 너무 예뻐! 여기 러브라고 써있어, L.O.P. 규영 씨가 좋아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, 혜리 씨 기억보세요 기억보세요 기억보세요? 봤어요 하나도 안 박았죠? 봤어요 이게 엄청 크시네 어마어마해 오빠, 이거 크림 진짜 맛있어 크림이 맛있어 크림이 맛있는 거네 크림이 쫀쫀한 크림 있죠? 뭔지 알죠? 쫀쫀한 크림 쫀크림 그리고 떡볶이 먹고 나서는 달달한 게 땡기거든 진짜 빛나다 아, 레드라크 하나밖에 없어 완전 오빠가 딱 좋아해 영원 오빠가 딱 좋아해 영원 오빠가 딱 좋아해 스타일 자, 두 번째 OST 음악 주세요 아니, 아니 쿨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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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 세븐 스리 스리 아, 크게 얘기해줘 보디가드? 보디가드? 보디가드 정연 쿨하게 헐 헐 헐 헐 헐 헐 좀 더 보여줘야 돼요 헐 무화과 같네 무화과 갖고 갑니다 무화과 문제 주세요 나라 나라 스리 이거 김선아 씨 나온 드라마 스리, 투, 원 키스할까요 키스할까요 실패 결음 비슷합니다 신 나랑 키스할래 사랑하는데요 실패 키스가 안 들어 티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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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티라노 티라노 키스해줘요 키스해줘요 실패 티라노 키스 좀 해봤을까요 키스 좀 뭐야 신 신